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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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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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에 전학을 오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? 안녕 진짜 잘 만들었죠? 명복 CF만 믿고 가는거죠?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번째 설탕 반컵 저게 한때 저희의 에스프레소 꽉 차는데? 꽉? 어차피 반이어서 흑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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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파운드 하늘에서 흑설탕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손소독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아 뭐요? 이제는 흑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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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쿠키데이에서 쿠키를 만든다고요? 쿠키데이라는게 있었어요?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야 빼빼로데이는 들어봤다 빼빼로데이는 날에 빼빼로데이인지 모르고 빼빼로 하나도 안먹었어 최선의 래퍼 자 자 손톱 손톱 두 자 코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로드가 오 오 무섭다 오케이 이렇게 딱 그거를 이걸 이거 봐야지 오 오 오 cc만 믿고 가요 아 딱 아 수미야 이만큼 쓰는거야? 어 맞아 맞아 스탑 스탑 근데 안들어오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반전 예아 마이 캣스 네임 이즈 쿠키 쿠키? 귀여워 하이 쿠키 쿠키 아 오빠 되게 머리 잘된다 여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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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은구아 쿠키에 머랭 안들어가지 머랭? 머랭? 처음이야 이건 간식이지 왜지? 아 젤리도 있네 젤리도 간식이다 간식으로 하자 음 뭐? 아니 치워 오케이 치워야 될거야 안녕 쓰 모랭모자 오 오 나 배드 오케이 야 야 아 셀카 한번 지울까요 하나 둘 셋 흠흠 히퓨 아웃 레이저 지금 너가 하고 너가 귀엽다는 거야? 아이 누가 누가 하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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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댓글에 아 영보아 너 진짜 귀엽다고 쓰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귀엽다 난 너가 송제문하고 아 갑자기요 내가 귀엽다고 말한 적 없다 아 야 나 계란후라이다 만들까? 허 너 요즘사람이구나 요즘사람 실패 다음 기회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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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팔입고 저 요리하니까 되게 이거 생각보다 많아서 포터가 되게 마스터가 됐다 용복 오빠 오늘도 끝내주게 멋지네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워터를 아까 미리 부어놓은 그 쿠키를 닮은 건 어떤 뜻이죠?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승민아 도토리 같아 도토리 뭐야 승민아 승민아 괜찮은거지 이거? 야 나 이거 귀엽다 야 이게 너를 비롯하는 것 같은데? 어 어 어 좀 더 안 돼 아 딱 그에 나오는게 딱 좋아 승민이 귀여워 승민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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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야 나 손을 못 따라다 나중에 어 어떡해 다 들어가면 요리할 땐 못 뿌리면 안 돼 근데 우리 그냥 여기다가 대고 하면 되는게 아 그니까 우지 여기까지 이러고 했어 야 맛있는 냄새라고 하나 넣었다고 맞아 바닐라 바닐라의 힘 퍼프 TSP 재밌어? 이 밤만 넣어 응 이 한번만 넣어줄 수 있어 응? 한 스푼으로 넣어 몰라 밀가루가 먹어보고 싶어 뭐야 소금 그리고 고파 이거 맞나? 오우 오우 이거 먹을게 이런 근데 나 좀 후라이 푹 바라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올렸다 우우 어떻게 세월이 있었나? 아 오케이 오우 살짝 완숙으로 했어요 아 역시 승민씨 먹으면 되는데 그니까 아 이거 원래 이거 냉동에다가 오오오오오 약간 좀 딱딱한? 야 원래 너 딱 나오면 그게 진짜 맛있게 나올 거 같아 덕 썸마 맛있게 나올 거 같아 지옥에서 온 쿠키라 지옥에서 온 쿠키라니 지옥에서 온 쿠키라니 오우 하나씩 올려볼게요 오우 오 큰일 날 뻔했잖아 와 ож STAY 좋아 뭐랭 뽀랭 은고기에 어흡 어흥 유니콘 유니콘 어 유니콘 예 뭔지 엉볼아 오케이 일단 넣어버려 어응 맛있어? 엉볼아 넣어볼까? 오 아 오 마이 갓 아 아 아 잘 먹었네 입이 좀 작지 자 넣어볼까 촬영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? 스테이 마음속 8번 출구야 음 나 옆으로 가자 승민이 거의 나 먹고 있어서 지금 눈밖에 안 보여 진짜 귀여워 오 됐다 안녕 이거 옆에 아 어 9분 남았네 왜 삑삑 소리가 나오고 야 이거 왜 왜 삑삑 소리가 나오지 8분 나왔어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게 안 나와 진짜 힘들었어? 아 힘들었어 그때는 새벽 1시쯤이었어 김동일 선배님의 플레이미스트를 들으며 혼자 여행을 고이할 길을 갖고 있었어 나의 모든 신경 봐 양다 머리 머리가 봐 그때는 김동일 선배님의 노래 아 황빛 스탑 여행이 이상해 하하하하 황빛 스탑 여행이 이상해 자 포러스 야 야 야 전 아니야 전 야 쿠키가 전 돼버렸습니다 스탑이 살아있더 우와 나도 잘 살아있네 짠 이건 이거는 지옥쿠키보단 지금 내가 install 스탑婊 우환이 й 안녕하세요 영 야 점심이 없어졌어 뭐하니? 근데 안 익었어 그러네 안에 아까 그 물 굳었네 한 번 더 넣어볼까 오븐에 이대로 재료를 뭐라 하나 안 넣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다 넣었어 내가 다 정확히 했는데 그거를 다시 모양으로 만들자 그렇지 야 근데 되게 따뜻해 안 뜨거워 스테인을 좀 파괴됐네 이거 아 나 아까 잠깐 거꾸로 벗어놓고 그냥 거꾸로 그대로 빼서 아니 계란으로 이제 다 넣었어 아니 그럴 수 있지 어! 좀 짜내도겠다 오케이 아 그치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노래 망했지만 뭘 망해 크리스마스 스노우맨 스노우맨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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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판 해물판 쿠키지 뭐야 물이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? 이거 유기농 물 아니야? 물기도 유기농 이거 쿠키에 물 떨어진다 안돼 원샷? 어? 땡큐 야 쿠키 만들면서 그게 맛있게 나와 이거 봐요 진짜 쿠키 잔을 다 먹을게 아 맛은 있어 맛있어 맛있잖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 안 익어 아 근데 이게 좀 친한 감액이야 와 기름 깐 기름이 기름이 진짜 많다 바텀이 많이 넣는 건가? 근데 나 진짜 많이 뺐어 그래서 물로 질까 주우시 쿠키 주우? 그... 틀림은 아니야 이거 싸서 멤버들한테 줄까? 아 먹진 않을 것 같기도 아주 주우시하네 아주 주우시하네 음 뭘 필요하게 아 이거 하자 이거 좀 필요해 음 뭘 필요하게 너무 주우시해서 오 오 그러면 잠깐만 됐다가 비교를 포참하게 안담도 판단하네 괴물 튀어나올 것 같아 와 와우 다 세게 보지 않아야 사랑스러워 다 딱 여기서 보여 그런 느낌입니다 짜잔 짜잔 이거는 나의 첫 레시피여서 그래도 맛있어 내가 다 같이 만들었어 다 같이 만들었어 다 같이 만들었어 쿠키는 이제 혼자 만드는 게 좀 성공적 죄송합니다 내가 벌써 나랑 낄끼어 해갖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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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스프링클 켜 그냥 이렇게 이거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시선 분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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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잔조 모든 응원할게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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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하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해 땡스 워칭 고마워요 바이 안녕 바이 쭛